어떤 과목이든 첫 챕터는 그래도 좀 익숙하기 마련인데 공업수학의 첫 챕터, ODE만큼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추격형이라 괜히 더 어려워 보였죠 하지만 많은 일들이 그렇듯 제대로 공부해보겠다 마음 먹고 마주해보면 생각만큼은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의 약자인데요 보통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그대로 직역해보면 평범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평범한이라는 말과 미분 방정식이라는 말 중에 미분 방정식이라는 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분 방정식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빨간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은 일정한 확률로 하얗게 변합니다 여러 개의 같은 공이 있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개의 빨간 공들이 하얗게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공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 뿐 매 순간순간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색이 바뀔 확률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즉 이 공의 운이 좋다면 오랫동안 빨갛게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공이 주머니 속에 10만 개 정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든 공의 색깔이 변할 확률은 같고 공의 수는 많아졌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하얗게 변하는 공도 당연히 많아질 겁니다 즉 빨간 공의 개수 변화는 현재 주머니 안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10만 개의 빨간 공 중 1년이 지났을 때 5만 개의 색깔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YT를 T년 후 주머니 속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라고 할 때 YT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어진 정보들을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처음 공의 개수는 10만 개니까 Y0은 10만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1년 후 빨간 공은 5만 개가 남았으니까 Y1은 5만입니다 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까요? 색깔이 변할 확률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공의 확률이 같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변화하는 공의 개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시간에 따른 빨간 공 개수의 변화 DYDT는 현재 빨간 공 개수 Y에 비례하고 줄어드는 변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비례상수 K 곱하기 Y라고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Y의 그래프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T는 0일 때 개수는 10만 개이고 T는 1일 때 5만 개이므로 그래프는 이 두 점을 지나야 합니다 처음에 공의 개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 대비 가장 많은 공이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공의 개수가 줄어듬에 따라 변화 속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울기도 점차 완만해지겠죠 즉,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 Y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함수 중 어떤 함수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땐 지수가 음수인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0 이상인 부분의 모습과 가장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Y를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T승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이 맞다면 T가 0일 때 Y는 10만이므로 C값은 10만이어야 하고 이어서 T가 1일 때 Y는 5만이므로 2의 마이너스 A승은 2분의 1이어야 하고 A는 L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Y'T는 마이너스 LNE 곱하기 10만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NE T승이므로 K가 LNE라면 다행스럽게도 DYDT는 마이너스 KY라는 조건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빨간 공 개수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약간 그래프를 보고 때를 맞춘 것 같아서 좀 찜찜하긴 해도 Y'T는 마이너스 KYT라는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의 답을 찾았다 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네, 미분 방정식이란 말 그대로 Y' Y2' 등과 같이 미분식이 포함된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방정식은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부터 배우게 될 미분 방정식은 미분식이 포함된 방정식을 토대로 원함수 Y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때려 맞춘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원함수 Y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미분 방정식이 뭔지 알았고 다시 돌아와 평범한이라는 말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이라는 말은 변수가 한 개라는 말과 같습니다 앞선 예시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공의 색이 매 순간 일정 확률로 변했었는데 이번엔 온도에 따라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더울수록 색이 더 쉽게 바뀌는 거죠 이번엔 단순히 이런 2차원의 그래프로는 공의 개수를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온도에 관한 한 차원을 더 늘려야 하죠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즉, 빨간 공의 개수를 yt가 아닌 y small t, large t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똑같이 10만 개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더운 곳에 있던 빨간 공들은 같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차가운 곳에 있었던 공들에 비해 많은 공의 색이 변했을 겁니다 시간과 온도가 같이 변한다면 더 이상 y'은 –ky라는 식만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에 따른 공의 변화율도 생각해야 하고 온도에 따른 공의 변화율도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해진 거죠 이런 문제는 어렵고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해도 되는 평범한 미분 방정식인 ODE와 구별하여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고려하여 풀어야 하는 방정식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DE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변수가 한 개인 미분식이 포함된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함수 y를 찾아내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y의 미분 차수에 따라 1차, 2차 미분 방정식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ODE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배우는 걸까요? 자연의 수많은 현상들은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로켓의 속도 변화와 연료 무게의 관계 혼자서 중심을 잡는 로봇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각 포식자와 먹이의 개체수 변화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수의 분포 약물의 투여와 체내 농도 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현상들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사실 앞서 살펴보았던 빨간 공 문제도 줄어든 탄소 14의 양을 통해 유적의 생산 연도를 추측해내는 탄소 연대 측정법의 원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의 기초이자 여러분의 힘으로 자연 현상을 분석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